피플 인사이드 한편은 걱정도 되고 또 부담도 되지만요 지역의 청년들과 또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뭔가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어떤 축제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은 부담도 되고요 곧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청년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 청년축제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상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로 3회째 맡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 그리고 즐기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유니버셔드 대회를 기념을 하면서 세계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어가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축제의 모습이라고 하면 청년들 즐기고 좀 이렇게 뭔가 넓은 광장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연상하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청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청년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축제적인 모습으로 한번 연출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7월에 시작하는 걸로 올해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또 긴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7월이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축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에 맞게 좀 더 무더위를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열정에 더해서 또 더더욱 청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청년들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일을 기획하고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활동 혹은 문화활동 기획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청년들을 우리가 한자리에서 만나서 뭔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 밤을 어떻게 우리가 재밌게 또 보낼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관점으로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춘 스타트업 페스티벌 같은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 창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스타트업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그런 일을 찾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일종의 컨벤션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또 미드나잇 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이 직접 만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광주에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교류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역할들 그리고 외국에서 살고 있거나 또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이런 외국 청년들이 광주에 와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월드 와켓이라든지 그리고 광주를 배울 수 있는 위런 광주 여러 가지 그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그리고 세계까지 이렇게 넓혀갈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형 플랫폼 축제를 기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은 축제라고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축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 축제장이 단순히 재미와 그리고 놀이가 있는 그런 일탈과 여흥의 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속성에 청년들이 스스로 만나고 그리고 기꺼이 교류하는 모습들을 더하고 그 교류하는 모습에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에듀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그 축제가 단순히 즐기고 먹고 즐기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고 또 교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축제라는 현장에서 과감한 어떤 관계들 그리고 영감들을 또 이렇게 교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형 플랫폼 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네트워크형 플랫폼이라면 굉장히 어렵거나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조금 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와 에듀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유대회와 함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간의 축제와 이번 축제를 좀 비교해 본다면 올해 축제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회를 시작했던 첫 번째 때는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함께 화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청년은 히어로다 즉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영웅 같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졌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아주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들을 보는 관점 그리고 뭔가 청년들을 너무 이렇게 띄워주는 관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청년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동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청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는 일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늘 꿈꿔왔던 일들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자기가 늘 꿈꿔왔던 일들을 스스로 상상하고 또 그런 상상한 것들을 기획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혼자서만 진행하면 외롭고 또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 뭔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혹은 또 만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청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만남 그리고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진 것이죠 네 또 광주 청년기획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기존에 축제를 만들었을 때는 저 같은 감독으로 선임이 되거나 혹은 최종적인 1인 기획자의 역할로서 축제들을 쭉 만들어 가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제 어떤 생각과 계획만으로 축제를 구성하기보다 더욱더 다양한 청년 단위들 혹은 청년 주체들의 의견을 그리고 혹은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 대 모았을 때 저는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역할 감독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 기획 초기부터 또 마무리까지 청년 축제 기획단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내용에 대한 어떤 발전대행적인 부분들을 계속 저에게 뭐랄까 좀 조언을 해 주시거나 또 도와주시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서 축제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또 세계 청년 축제가 광주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이름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굉장히 그 마케팅 쪽으로 잘 활용하는 축제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데려오시거나 모시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청년들이 어떤 축제를 좋아할까 그리고 축제 안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역할을 또 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오히려 우리 축제가 그런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아주 매력을 느끼고 또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간 연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서포터들 그리고 그런 외국 청년들이 직접 이 축제 안에서 기획을 참여하거나 또 광주에 혹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에서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청년 축제가 외국에서 방문한 청년들이 아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축제로 한번 기획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 사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날씨에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한여름에 진행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탈수라든가 이런 지치는 또 참여하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이 일단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1회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천시의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축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즐기고 있는 만큼 또 그런 곳에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근 소방서라든지 또 경찰서, 병원 그리고 너무 약천을 뜨는 축제를 자체를 좀 더 고려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날씨 이외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나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청년 축제이지만 청년 단위들만 참여를 해서 그들만 즐기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축제에는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 또 어린이 또 노인분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또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아무래도 그 축제 안에서 내용적인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청년 축제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감각에 맞춰져 있거나 또 어떤 영한 트렌디에 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저희가 좁혀나가고 또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방문과 또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축제 안에 또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전에 또 1913 송정혁 시장의 청년 상인사업단장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어떤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오신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은 어떤 역할이 중요할까요? 1924 송정혁 시장을 이제 시장 오래된 전통시장 어쨌든 리뉴얼하고 그 가운데 비어있던 점포들의 청년 상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또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 이후에도 청년의 거리 조동 사업이라든지 저도 모르게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제가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됐고 이 친구들이 아직은 투박하고 그리고 뭔가 아주 세련되고 또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진 부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씨앗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씨앗이 움푸고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개인 한 명의 역할이 아니라 많은 토양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주변의 많은 역할들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청년 축제라든가 혹은 청년의 거리 혹은 이런 1924 송정연 씨 같은 사업들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제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지금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들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배당이라든가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주체 그리고 그런 일이 광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청년을 보는 새로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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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